DO-GET 30% 태블릿은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하여 업무,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장치입니다. 이번 리뷰에서는 DO-GET 30%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고성능 하드웨어 DO-GET 30% 태블릿의 중심에는 타협할 수 없는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강력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. 강력한 미디어텍 힐리오 G95 프로세서와 말리 G76 GPU를 탑재한 이 태블릿은 멀티태스킹, 게임 및 멀티미디어 소비를 위한 빛처럼 빠른 속도와 응답 성능을 제공합니다. 문서를 편집하든,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든, 최신 게임을 플레이하든 상관없습니다. 몰입형 시각적 경험 DO-GET 30%의 생생한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놀라운 비주얼에 매료될 준비를 하세요. 고해상도 화면과 생생한 색상을 갖춘 이 태블릿은 선명한 디테일과 몰입감 넘치는 이미지를 제공하여 콘텐츠에 숨막히는 선명도와 현실감을 더해 생생하게 전달합니다. 다양한 연결 옵션 DO-GET 30% 태블릿의 다양한 연결 옵션을 통해 이동 중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세요. 듀얼 밴드 와이파이, 블루투스 및 USB-C 포트를 갖춘 이 태블릿은 다양한 장치 및 주변 장치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. 결론 이동성과 다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DO-GET 30% 태블릿은 성능과 혁신의 진정한 강자로 돋보입니다. 고성능 하드웨어 몰입도 높은 시각적 경험 다양한 연결 옵션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갖춘 이 태블릿은 전문가, 학생, 디지털 매니아 모두에게 완벽한 프리미엄 컴퓨팅 경험을 제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